.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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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윈 드로우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이세라 나와줄래? 이거 지면 방종하라고? 싫어 그치만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공약은 걸 수 있지 제가 이 게임 치면 방종하겠습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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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메타 잠시 토크 좀 할게요 지금 여기 방송 보러 오신 분들과 잠시 소통이 있겠습니다 워터메타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48분 심지어 2016년 3월 15일 2016년 3월 15일 오후 10시 48분은 가장 목이 마른 시간입니다 이거 올려놓고 밧줄 태운다? 상대는 목이 타도 죽습니다 목이 상당히 탈 거야 심지어 너가 어젯밤에 보고 잔 영화는? 매드맥스 목이 탈다 지금 지금 자 이거 버프 들어가는 것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이용해서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찍어줘 아 내가 여기로 여기로 당하다니 자 이거 드로우되는 것도 시간이 있어요 아직 너 방송에선 아 너 화면에서는 아직 뿌드득 되는 중이겠지 뿌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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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르겠지 아직도 뿌드득 하는 중이지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워터메탈 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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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메탈 워터 워터 감사합니다.